야 7라는데 이제. 하할로미스터 로키. 미국의 진화 fim. 이 연설 끝나고. 야 3축. 예 그 옛날에. 야 3ré. 어 역시 다 아주 아주. 아. 결혼했잖아 결혼했잖아. 아 왜 또 신선한다고 그냥. 1 2 2. 안녕하세요. 네, 헬로 미스터가 웃기. 지금 저희 생방 스튜디오에 많은 분들이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런닝맨의 왕코 형님 지석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런닝맨의 개인팀 박순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왜 이래 왔어요? 왜냐하면 주주시잖아요. RM그룹 주주시자면 사실 저희 런닝맨 미션 중에 지금 우리 주주님을 찾아 자리여서 저희가 상승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자리를 찾는 게 있는데 오늘의 주주님 중에 한 분이 바로 홍록기섭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들어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 노래 준비된 거 뭐 있습니까? 재밌는 노래 한 곡. 그녀는 예뻤다 어떨까요? 이 춤, 이 노래의 춤, 홍록 결정하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신혜 좀 가져요. 우리 신혜 좀 가져요. 우리 신혜 좀 가져요. 오 잘한다. 오 좋아. 잘한다. 잘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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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책임지. 석진이 석진이. 석진이 아 잘한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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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저희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많이 급해서 그러는데 이따가 와서 드리고 외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저희 내려올 때 바로 드릴 수 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악이랑요. 뜨거운 아메리카노하고 따뜻한 바닐라 라떼랑 아이스 바닐라 라떼 네 잔 받으세요. 네, 네 잔이에요. 이거 죄송한데. 최연이 씨, 의사할 때 할 때.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나는 요즘에 남자친구가 필요해. 사랑합니다. 제 친구, 사랑해주시죠. 사랑합니다. 천천히 바랬습니다. 나이 땡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신경 써. 내가 신경 써. 내가 땡기야, 누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이거 번 외로 한 번 이것만 떼어보면 안 돼요? 그럼요. 괜찮죠? 이게 정말 소원이었어요. 방송에 한번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걸 원해요. 하나, 둘. 하나, 둘. 아들. 진짜 좋아할 거예요, 아들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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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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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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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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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이거 우리 남자끼리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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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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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힘들죠. 아버지. 애, 형,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내가 동생의 인간은 나의 아버님과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형이 아빠예요,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우리 classmates.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예요! 집에 정리나 아침에서 이렇게 해요! 나한테 얘기 같은 자식을 든 적이 없잖아. 들었지? 우진아. 네. 저기는 어디 있니? 퍼프는 지금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증거 자료로 일단. 아이고 정리카드 채워가네. 저 저 저! 형 진짜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석진이 형. 그게 아니라 얘 통장 얘네 15개고 우리 2개. 5개야. 형 진짜로 형 진짜로 형. 다음 회사 출신. 그냥 이미지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팀 한 명씩. 지금 생방 중이니까 헬로 미스터 로키. 하고 있는 거 많이 사랑해달라. 그럼 멘트 멋지게. 알았지? 한 명씩 한 명씩.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헬로 미스터 로키. 오늘 런닝맨 팀 드링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헬로 미스터 로키. 우리 로키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출 1위 갈 때까지 여러분. 사랑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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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똑같기만 하고 지루한 일상이 너무 싫은하나요? 헬로 미스터 로키로 가시다면 여러분께 행운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실 거예요. 행운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실 거예요. 여러분. 헬로 미스터 로키 들으면서 항상 건강하실 거예요. 아 목걸이가 이렇게 살펴보나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